안녕하세요. 놀이치료사 유은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아이가 상황에서 항상 내가 먼저 해야 되고 1등을 해야 된다고 하고 아직 학년기도 아닌데 항상 잘해야 되고 먼저 해야 되고 1등해야 되고 이런 거에 집착하는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봐야 될지 생각을 해보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일단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뭐든지 잘해야 되고 내가 잘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경쟁해서 더 우위에 웃고 싶고 이거는 어찌 보면 사람들의 가장 본능이고 기본적인 욕구인 거죠. 잘하고 싶은 욕구니까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돼요. 이 어린 아이가 왜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 어떤 성취지향적인 거 그거에 집중되고 있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아이가 자랐을 때 부모님께서 과하게 칭찬 반응을 많이 해주셨나 연령에 맞게 보통 다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너무 잘했다 라고 과한 칭찬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아이는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잘했다 대단하다 그런 피드백을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이가 6살, 7살이면 스스로 목마르면 컵 가져다가 물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행동조차도 너무너무 잘했다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과하게 칭찬하는 것들이 오래 지속이 되었나 를 또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과, 성취,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학습지나 공부, 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로만 많이 눈에 보이는 결과 중심의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나 를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이기고 지는 거, 잘하고 못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간혹 아이가 누구한테 지는 거를 못 견뎌해요. 항상 잘하려고 해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부모님의 태도는 어떤가 보는 거죠. 혹시 자녀가 잘 못했을 때 부모님 마음은 어떤가요? 아이가 잘 못한 모습을 내가 봤을 때도 내가 아이를 위로하고 아이를 격려하고 아이한테 지지를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음에 부모님이 저도 많이 속상해요. 저도 많이 안타까워요. 이런 마음이 크다면 실패의 마음을 온전히 바라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부모님의 태도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을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반응해 주셨을까를 체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심히는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격려해 줄 수 있는 거 다음번에 더 도전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는 것까지 해주고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녀한테 부모님이 너무 잘했던 이야기들 엄마는 이것보다 더 잘했어. 엄마는 되게 완벽했어. 뭐 이런 거 있죠. 엄마가 되게 잘했던 이야기들 자녀가 시행착오 없이 잘 했으면 하는 마음에 얘기해 주시긴 하지만 아이들은 나는 그렇게 잘 못하는데 엄마는 되게 잘했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실패에 대해 대처하는 모습들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해 주는 거 저는 실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죠. 저는 책을 내었던 순간들 엄마가 학창시절에 공부 못했던 순간들 처음 6학년 때 등수를 알려줬는데 52명 중에서 엄마 48등 했던 일 아이들 깔깔거리면서 웃겠죠. 엄마 공부 진짜 못했구나. 그렇지만 못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엄마는 엄마 선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야기들 엄마가 책을 써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서 출판사 거의 100군데 가까이 원고 투고 계획서를 했지만 컨택이 되지 않고 딱 두 군데만 연락이 와가지고 그 안에서 보다 더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출판사로 결정해서 했던 이야기들 책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엄마가 한 번 더 노력해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났네. 만약에 엄마가 포기했다면 아 나는 역시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서 책을 못 써라고 생각을 했다면 엄마는 책을 쓸 수 없었을 것 같아. 하지만 엄마는 용기를 내서 너희들도 어떤 상황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말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조금 더 노력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생각을 해도 괜찮다. 라고 피드백을 나눴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힘이 될 수 있고요. 또 1등을 하지 않아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고 1등을 하지 않아도 잘 지낼 수 있음을 얘기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1등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축복받고 축하할 일이지만 1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너의 존재가 안 좋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아. 너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딸이고 엄마는 항상 너를 응원해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